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예외수 줘야 돼 여기 어떻게 볼게요 열쇠 열쇠 어딨어 아 아 아 아 으 으 내가 볼 때가 없다 왜 어디 가나? 그만 휴식 가자 우리 아이 둘 야 지금 해야 돼 이따가 왜냐하면 이따가 열한시 우리 열한시 자니까 경치 예뻐어 엄마가 여기 나가봐도 돼? 한 분 나와 나도 메리 마링고 마링고 화이팅